먹어보자 진짜 맛있다 나중에 여기 밥 볶아 먹으면 진짜 맛있어 망고가 있네? 망고 서로 배워야겠다 아 너무 예쁘다 귀여워 이야 잘 먹겠습니다 스콘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? 저 이렇게 생긴 스콘 처음 봤어요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당장 맛있는 걸 드세요 미쳤다 너 여기서 뭐 먹어봤어? 너도 안 먹어봤다고? 왜? 반 상구랑 반 집에도 없지 너 지금 집에서 하나도 안 먹어봤어? 너도 이렇게 처음 먹어보는 거야 그러면은? 먹어보자 츄러스 고구마 마탕 고구마 마탕? 고구마 마탕은 상상하기 힘들다 근데 때려 맞출 수도 없겠어 고구마 마탕 와 이거 설탕이야? 츄러스랑 오! 츄러스 향 응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아니 근데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설탕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 먹어봐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. 진짜 츄러스 맛. 와 고구마 우와. 고구마 맛이야? 네. 너무 신기해. 너무 신기해. 아 난 츄러스 와. 나 츄러스 먹으려고 놀이공원 가는 사람인데. 놀이기구가 중요한 게 아니야. 어 무거워. 무거워 무거워. 미팅. 아니 너 먼저 먹으라고. 괜찮. 어 포토 맛. 아 포토 맛이래 포토 향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완전 단짠단짠. 이거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어. 빨리 와야 돼. 야 친구야. 이거 진짜 맛있어. 짱이니? 이것도 진짜 맛있어. 짱짱이니? 모기 물렸나봐. 어디서? 지금? 모기가 한 마리 왔다 갔다 하더니. 진짜 모기를 봤어? 어. 어쩐지 간지럽더라도. 아니 모기가 있다고? 오빠는 헌혈하는 거지 뭐. 밑에까지 잘 져 그래. 이게 내꺼지? 응. 이게 뺑은 초콜라, 소보로. 이거는 소니지빵. 어? 크림이 아니라 초보로 그 안에서 그게 더 있어. 어? 어? 진짜? 좋은데? 진짜 소보로 빵이었어. 나도 좋다. 초보로 좋아. 초코크림은 없지만 초콜릿이 박혀있습니다잉. 이게 우와. 이거 되게 라벨으로. 나도 그냥 빨간데. 빨간데. 예쁘다. 예쁘다. 빨리 포트 먹어봐. 음. 진짜 맛있어. 포트 맛있지?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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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찍하지? 아 이거 마셔봐. 왜 좋아하지? 알겠다. 진짜 맛있어. 오 진짜. 많이 안 달아. 뭔가 단맛이 있는데. 그냥 딸기 단맛인 것 같아. 너무 좋은데. 응. 맛있어 맛있어. 맛있어 맛있어. 어? 박혀있네. 얘를 잡으라고 나 말고. 먹어봐도 안 맛있어. 얘도 왜 안 달아. 한 달 만. 딱 다른 맛도 안 먹어. 그냥 맛있는데. 응. 음. 중간중간 초콜릿이 있잖아. 그 초콜릿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고. 그 초콜릿이 달아. 여기 안에 들어있는 초콜릿이 맛있어. 우리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냐 소희야. 우리 이 날을. 며칠 전부터. 며칠 전이 뭐야. 몇 주 전부터. 진짜 뭔데? 속이 안 더부러 갈 것 같아. 이런 빵들이네. 수세지가 안 짜. 수세지가 안 짜요. 보통 이런 수세지 빵은 되게 자극적인데. 진짜. 진짜 간단히 거는. 골쨋 때려 진짜. 골쨋 때려 진짜. 골쨋 때려. 골쨋 때려. 골쨋 때려. 골쨋 때려. 이따가 나랑 운동하자. 그 배드미턴 같아. 진짜. 재밌을 것 같아. 우리가 지금 전시회를 보러 왔어요. 바로. 예. 짜란. 이거 전시회 보러 왔거든요.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.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. 원래 처음에 몇 표 받았을 때. 한 시간 동안 이상 대기해야 된다고 그랬는데. 그것보다는 살짝 빨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기다리면서도. 주변에 볼거리가 있어요. 사진 찍을 수 있는 스팟도 있고. 작은 미니 전시회라고 해야 되나. 또 다른 그림 볼 수 있는 곳들이 있어가지고. 지루하지 않게 기다렸어요. 아까 카페에서 디저트 푸셨잖아요. 디저트를 먼저 푸셨어요. 이따가 저녁에 딤섬 먹을 거예요. 딤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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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햄버케 햄버케. 많이 먹고. 우리 라테스민턴 해야 되니까. 그걸로 소화시켜 보여줘요. 이렇게 리턴볼 달려가지고. 땅에다가 튕겨서 올라오는 걸 우리가 쳐야 되는 거예요. 네트 없이 하는 거. 재밌겠지? 전시회 진짜 기대되는 거. 완전. 너무 이뻐요. 그거는 소화시켜줘요. 파츠치. 아, 여기. 웅이 거기 diferент. 노이 아이언? 다녀. 이 야. 니아. 이거 모기 버섯이랑 이거는 번이예요. 안에 국이 들어가 있어요. 네. 안녕하세요. 이거 모기 버섯이랑 이거는 버니에요. 오늘 먹은 것도 제일 맛있다. 진짜 맛있어. 와 이거 샤오마이. 공심채랑 만탄면 맛있겠지? 아 모르게 나 뭐하고 살았네. 혼났다. 여러분 저희 완전 해치웠어요. 지금 엄청 배부르고 엄청 맛있고 엄청 행복해요. 맛있어요. 이거번 꼭 시키세요. 이거 안 먹는 사람들은 정말. 이거 내가 말한 딸을 잡히는 데가 있던데? 진짜? 봐봐. 면따부터 까맣지 마세요. 이거 맛있지? 나 이거 반 개만 먹으려고 그랬거든? 내가 진짜 종사에서 먹어서 다 먹었어. 다 먹어야 돼. 우리 그 랍데스 민트 열심히 하자. 다 먹어야 돼. 감자전 너무 귀엽죠? 감자전이 갈려있는 게 아니라 그 칫솔으로 가지고 나오거든요. 이게 제가 아는 맛이에요. 진짜 맛있어. 끝났어. 잘 끝나기 그렇게 나왔어요. 감사합니다. 맛있겠죠? 감자전 먹었어? 네. 맛있지? 나중에 밥 먹으면 진짜 맛있대. 나중에 밥夾 먹으면 진짜 맛있어. 다시. 시원하다 pots Hud luz 계속 막 Release 수라관, 여기 진짜 맛있어요. 여기 아는라. 웨이팅 진짜 많죠? 저희가 운이 좋았어요. 저희는 바로 들어갔거든요. 다행 다행. 역시 인생은 타이밍입니다. 1인용 퍽으로 2개예요. 아 진짜요? 맛보기는 어떤 거예요? 근데 나 다크 초콘 너무 꾸덕해서 맛있을 것 같아. 오레오도 좋을 것 같고 망고소로 메워야겠다. 아 너무 예쁘다. 귀여워. 저 골랐어요. 저 망고소르베랑 오레오 주세요. 망고소르베랑 오레오요? 네. 민트초코요. 맛있겠다. 너무 귀여워. 너무 창피해. 보여줘. 근데 몰랐어. 너무 귀여운데? 아 귀여워 어떡해. 그럼 좀 좀 사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맛있게 드세요. 얘네 진짜 귀여워. 이거 봐 봐야 돼 이거. 아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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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. 야 딸기 진짜 맛있어. 아니 요거트도. 맞아 요거트도 맛있어. 맞아 요거트도 맛있어. 뭔지? 응. 근데 그 전에. 아 그래요. 이건 친구가 시킨. 뭐 이름 뭐였지? 근데 무슨 히비스커스 티랑. 과일 막 들어간 티였고요. 저는 쿨민트. 짜잔. 되게 신기한 게 이거 봐. 이거 스콘이 봐요? 스콘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? 저 이렇게 챙긴 스콘 처음 봤어요. 약간. 엄마 선파이. 이게 스콘이에요. 그리고 이거는. 까놀레. 까놀레가 아들에 호동파이를 먹는데. 저러기 여기 끝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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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둘이. 이 날마다 손꼽아 기다려 보잖아요. 그 동안. 근데 후회 없이. 노랗고. 후회 없이 먹기 때문에. 내일부터 다시. 다시. 양배추와. 블루베리 바나나. 이런 거 먹어서. 또 지내야지. 나도 고구마랑 담아서. 사야겠다. 구황장물. 그리고 아까 아이스크림 가게에서. 사진을 너무 잘 찍으셔. 완전 반해가지고. 바로 인스타에 달려달라고. 알고 보니. 이와이어드의 사진 가게. 우리 샤건 너무 맛있다. 씨앗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왜? 아 너무 맛있다. 아 너무 맛있다. 새우와 사이었던 시리에 찍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